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당한 벌을 받고 그다음에 회사만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화영 씨가 이제 뇌물수수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으니까 부하들인 박용철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소에 미 재판해서 기존에 뇌물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180도 방향을 선해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뇌물권은 피해가기가 힘든 것이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사안이죠. 내역이 다 남아있을 테니까요. 수원지방법원 행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종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종전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한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입장을 이렇게 개진할 수가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정거물은 모두 다 사실인 것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 2억 7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생명이 거의 끝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나 이제 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본인도 이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뇌물수수권뿐만 아니고 선거도 모두가 사실과 진실이 다 파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은 회사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든 또 부회장이든 간에 다 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 주변 사람들은 참 의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모든 것을 이제 부인하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해 줘야 될 뭐 그런 특별한 동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쪽은 뭐 끈이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고 주변에 구속된 지인들을 대부분 다 구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속속 들리니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심인물이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죠. 김성태 씨가 마치 과거에 이동규 씨가 고 김문기 개발처장과 관련해서 완전히 입장선회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 이제 부는 겁니다. 다 불기 때문에 대북 관련 그런 송금 의혹도 조만간에 다 100일 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씨가 다 이제 명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참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참 명언이죠. 1차 대질신문에서 형님으로 모셨던 한 20년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에게 이게 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덮겠냐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참 저는 여러 말 가운데서도 그 표현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그리고 사업가들은 적응력과 순발력과 유연성이 없으면 대부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본인이 빨리 캤지 않 겁니다. 태국에서 올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버텨 가지고 넘어갈 그런 국리를 했는데 와서 검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시되는 그런 점검물들을 딱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상황 판단을 빨리 한 거죠. 그래서 사업가들은 대개 그렇게 빠르게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좀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이제 정시하는 사람하고 사업가들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업가들은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유연하죠. 고집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명언이 나왔습니다. 형님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20년 이상 이제 그런 친분이 있는 이화영 씨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만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의 관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나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잡아떼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가 지금 찬 입장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내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는 사태질도 할 수 있지만 더 고수가 설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으로 3억 2천만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9에 구속됐고 이후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압송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2019년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경비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비명목으로 북한에 줬다. 이 사건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북한에 돈을 갖다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냐 돈을 갖다주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이야기는 돈을 갖다주고 그다음에 뭔가 반대급부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방을 북한으로부터 기대했던 것이죠. 그 대납을 김성태 이제 전 쌍방울그룹이 한 거고 그걸 뭐 지금껏 이화영 씨나 이재명 측에서는 끊고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이번에도 명문이네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선이 안 되면 형님 차선이라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와가지고 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검찰이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있다는 것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참 명문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런 일에 연류가 안 돼야 되겠지만 이와 비슷한 그런 일에 연류가 되면 최선은 무죄를 받는 거지만 무죄가 안 되면 그래도 차선을 택해 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만들었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업가다운 그런 발상이고 이야기인 거죠. 이화영 씨가 이제 기획해서 이렇게 추진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것이 단 하루 만에 그냥 결제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뭐 딱 보면은 척 보면 아 이게 특혜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경기도가 신생 대북 사업자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회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이렇게 이제 협의나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한자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공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태협과 경기도가 주고받은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15억 원을 아태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종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공무원이 법정의 참고인으로 참여해 가지고 신문에 응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북한 묘목지원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정인신문이 진행됐다.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이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는 2019년 3월 28일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지원사업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딱 하루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3월 29일 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바로 결재했다. 또 아태협은 4월 15일 통일부로부터 밀가루 묘목반출 성인을 받았고 경기도는 4월 18일에 아태협에 지원금 약 15억 원을 입금했다. 이 가운데 상당 액수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이 A씨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정인신문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묻습니다.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고 하루 뒤 성인이 난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무원 A씨가 이례적입니다. 그러자 검찰이 상식적으로 봐도 특혜로 보이고 경기도 고위인사와 미리 회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담당 공무원인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태협의 대북지원사업자 등록이 얼마 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경기도의 북한산림지원은 기존의 다른 단체를 통해 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태협의 묘목지원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억 원이 딱 통장에 꽂히자 말자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은 15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횡령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대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묘목지원사업은 이미 2018년부터 아태협과 경기도 측이 북한 측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고 경기도지사회가 올라간 결제수는 사전에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서명만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자 검찰이 이렇게 이름들 그것을 또 재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제안수가 사전에 도지사와 조질된 것이 맞느냐 배노인은 도지사와 그것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슬쩍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사적으로든 아니면 공적으로 간에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사심이 개입되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심이 개입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재명 측에서 대선에서 이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방을 북한 측으로부터 기대했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지금 검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재무부나 이런 부분에서 세컨드리 보이콧 같은 것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다 밝혀지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밝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선의해 가지고 사실을 밝히는 쪽 그런 대열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씨나 이재명 측이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숨기기가 쉽지가 않게 돼가는 거죠.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씨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방탕정당으로 삼아 가지고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지만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 행위의 연류가 안 됐으면 결사항전을 하더라도 뭐 기침이 있겠지만 범죄가 밝혀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참 뭐 난감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에 관여됐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죄에 관여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척 보면 특해지 않습니까 15억 지원을 단 하루만 해 주는 겁니다 그 15억 원이 통장에 꽂히자마자 7억 원을 개인적으로 다 착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 돈들을 다 먹어 치우는 거죠 이재명 씨도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다변이죠 지금은 좀 뭐 잠잠해졌지만 조국 씨도 말이 많은 편이죠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말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화제를 주도해가지고 끝까지 모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자기 이야기만 떠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말로 흥한 자가 끝이 어떻게 나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며칠 전에 23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그 다변을 이용해가지고 한 시간 넘게끔 자기 이야기를 잔뜩 이렇게 틀어놓는 걸 보면서 과거에 조국 씨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국회 청문회 이전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던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국팀당에 지금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다고 자기는 느낀다 마치 4년 전에 데자뷰라고 하죠 조국이 하던 것과 그것 같은 것을 저는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정진석 국팀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틀어놨는데 한국일반 기자 출신일 겁니다 젊은 날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사건과 이재명 사건을 아주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이 좀 흐릿한 부분을 깔끔하게 글로 정리했네요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이재명 대표의 2월 23일자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키시감을 안개다 주었습니다 바로 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청문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법과 제도가 정하는 국회의의 인사청문회에 응하면 되었지만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일방적 발언을 입장을 옹호하는 국민청문회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진실이었습니까? 2019년 9월 2일,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 2년 좀 더 지난 시점에 진실은 재판정에서 가려졌습니다 지난 2월 23일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진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딸 입시 비리로 진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진역 1년을 충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습니다 공적인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절차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셀프 옹호를 계속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털어봤자 정금도 없다 정치보복이다 오랑케이침략이다 이렇게 자기 항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이 기자회견이지 한 시간 넘게 주절주절 구차한 변명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리를 놓고 논쟁할 자리는 국회가 아니고 바로 수사기관이고 법정입니다 정작 검찰의 출두에선 진술 뜻전도 놓고 묵빈권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소 스스로를 유능한 변호사로 자부심을 가졌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억울하다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지금의 모든 방탄 갑옷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아주 깔끔하죠 글 쓰는 능력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퇴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체포동의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구속 적부심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본인이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법원에서 구속 정책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비리 혐의를 비리 의혹을 정당 차원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너무 많은 말들로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오직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들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직격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뭐 범죄 사실이 없으면 당당하게 대할 거 아닙니까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당을 동원해 가지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꼭 같이 반복되는 저는 이거 이재명 대 조국이라는 그런 걸 보면서 좌파적 사고는 왜 열강하는가 이런 부분이 떠오르네 절대 자기가 책임지지 않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든 다음에 상대방에게 모두 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지는 법이 없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너 때문이고 모든 것은 그들 때문인 것이고 모든 것은 검찰 때문인 것이고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이고 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비리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인 거죠 법정에서 뭐 이렇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절대 반성 안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그런 특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완전히 갖고 노네요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진실하위원회에 여당목세 그런 의원을 합의를 해놓고 그걸 이제 아마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버린 모양입니다 그걸 보면서 민주당 사람들도 크게 나무라고 싶지만 상대방이 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함께도 사자성으로 다 자업자득이다 다 자승자박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보니까 여야가 이제 본회의 전에 합의한 진실하위위원 부융을 한 명입니다 자기 이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진실하위위원 이런 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예산 쓰는 데죠 부결시켜 버리자 국힘이 저는 퇴장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하위위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 위원천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천한 이재봉 진실하위위원회 위원선출에 대해서 재석의원 269명 가운데 부결 147명 기껀 7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 선임이 부결되자 여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단체 퇴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은 30분간 정예를 선포했습니다 통상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번복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엿먹으라 이야기죠 감히 민주당 당대표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그래 엿먹으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엿을 먹일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야 박홍근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중랑군을 출신일 겁니다 다 퇴장해 국민의힘 집단 퇴장 이유는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4.15 총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재검 표장을 봤던 권호용 변호사가 위에 잘 적었네요 선거 사기의 산물 이게 국민의 국회냐 선거 범죄자들의 국회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입니다 뭐 건성동 씨나 주호영 씨나 정진석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입을 그냥 꾹 다물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겠습니까 그게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박홍근이 다 퇴장해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세상 살면서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고 무슨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에서 후보자 한 명을 올렸으면 그동안의 오래된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부결시켜버리면 어떠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민주당은 심자랑 행포입니다 의회 파괴주의자 반칙이자 비신사적 행태입니다 선거를 훔치는데 뭘 못하겠어요 내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들 진짜 잘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정도로 물 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더 당할 거다 하면 당신들 봐라 앞으로 얼마만큼 당신들이 당하는지 그냥 나는 관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공함 치더라도 문제가 뭔지 문제를 정면 돌파할 의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화가 참 많이 난 모양입니다 화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인데 그 다수당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런 수문은 그냥 약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당할지 본인들이 당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얼마만큼 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게 되면 참 아찔하죠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할 겁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집단 체면에 빠진 것 같아요 아주 큰일인 겁니다 갖고 노는 겁니다 정진석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야만의 국회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결이라는 칼이 춤추는 야만의 국회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수결이 어떻게 됐나라는 문제 건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를 안 하겠다 해결 안 하겠다 그 순간 이미 대한민국은 x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수모를 백번 천번 당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한 이재병 우상대 교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항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인사안까지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헌정사의 새로운 의회 폭거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의회사의 폭거 기록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천한 이재병 위원만 부결시키고 자기 당이 추천한 인사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오동석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인물이고 허상수 교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발표한 사람이고 이상훈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는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한 민변소송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이상훈 변호사는 광우병 촛불기 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국정의 한축인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계략의안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진석 의원의 옳은 이야기지만 당신들이 다수당이 어떻게 됐냐 문제에 침묵하는 한 당신들은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거다 당신들의 그 비겁함과 당신들의 그 안일함과 당신들의 그 불성실함과 당신들의 그 부정의함과 당신들의 그 불법적인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참 한탄스러운 얘기죠 더욱이 정진석 위원장은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기 분류기 일면 전자투표기의 오류 문제를 찾아낸 그런 투표 참관인 덕택에 당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수연 씨가 당선됐죠 뭐 거의 박수연 씨가 100% 당선된 건데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몇백 표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그 업보 당신들의 그 죄과 당신들의 그 비겁함 때문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거다 이야기죠 야 박홍건이 다 나와 다 퇴장해 소용없다는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의 산물 이게 국민의 국회냐 선거 범죄자들의 국회냐 그러나 너희들은 다 공범이다 아무도 그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2월 13일 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두 권의 책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다 알 겁니다 선거가 이제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아마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사서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다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끝까지 침묵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항의해봐야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가짜들이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으로 아마 몰려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문제를 몸금 다뤘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침공당한 지가 일주년이 됐네요 일주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떤 분들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서방이 러시아에게 침략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 뭐 이런 다양한 뭐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서 하도 다양한 그런 견해가 제공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제 자신이 국제정치학에 뭐 이런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의 속속들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통합된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역사를 자유의 확장의 역사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의 역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중국 공상당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역사의 큰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내용은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권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제 독일이 아마 어렵게 독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군사장비 가운데 하나인 이 레오파르트2 전차 독일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제공을 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이제 교황은 자네 위에 세워진 평안은 결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1주년을 맞아가지고 에펠탑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자폭용 무인기 100대를 중국과 협상을 해서 4월 중에 구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 몇 가지 얘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과거의 20세기 전체주의의 대표주자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한 편이 되어가지고 신냉정과 비슷한 그런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다 물론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 초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축이란 것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는 자유를 확장해가는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을 확장해가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요인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롭다고 보지만 그것을 역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기로 변신한 에펠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연대를 위하여 성리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미국에 대리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프랑스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엘리제 궁 앞에 프랑스 국기와 유럽길을 양옆에 세워두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놓여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쟁을 자유수호의 과정으로 서방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대쪽 하는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방이 전쟁을 일으키게 그렇게 유도한 전쟁이고 젤렌스키는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고 미국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고 그런 종류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은 또 자폭용 무인기 100대를 4월 중에 구매를 한다 러시아를 지지하겠다는 거죠 지지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그런 소위 좌파 계열의 지식인 가운데 굉장히 명성이 있는 노암촘스키 같은 사람은 서방이 문제가 있다 서방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전쟁을 피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독자가 많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한 유튜브들 가운데서는 미국이 유도한 그런 전쟁이고 EU가 도발한 전쟁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는 양국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속속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양식을 갖고 있는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독립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국 사이에 국경을 두고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크라이나의 동북 러시아의 서부는 접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하고 우크라이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양국이 개입하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가 잘잘못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영어로 never dr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타국을 그냥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가장 상위가치라는 거죠 그 밑에 양국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하위가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사드를 배치하냐 그 사드를 철수해 안에 그럼 우리가 침략하겠다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유를 확장해가고 개인의 기본권을 계속해서 신장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정치지도자나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반문명적이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더 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음해하거나 역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반문명적인 겁니다 나는 푸틴을 그렇게 보고 시진핑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유홍콩을 억압하는 시진핑을 보면서 문명사의 큰 얼음을 역행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뭐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도 그 접경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경을 두고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그런 아주 불협함도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침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침략은 어떤 경우도 침략은 용인될 수밖에 없는 용인돼서 안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유튜브들이 그걸 옹호하는 민스크 조약이 어떻고 무가 조약이 어떻고 우리가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나 현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 상위 가치가 있고 하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상위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다음 2순위 3순위가 있는 거죠 가장 상위 가치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독립국가인 타국을 침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소위 안경을 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민스크 조약을 서방이 먼저 깨가지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소련이 할 수 없어서 공격을 했다 그건 다 하위 가치라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하시가 자유수호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네요 참 대단한 표현이죠 체제를 수호하는 것 자유를 수호하는 것 연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란 조직의 존재의 이유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를 수호하는 거죠 자유수호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수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 최초의 여성 미국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된 진아 헤스펠은 정보요원으로 살아온 삶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고자 한다 콜링 소명인 거죠 소명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좀 더 가슴에 와닿으려면 대통령이 소명이 뭐냐야 콜링이 헌법 제66조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한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동의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2018년에 최초 여성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된 이 진아 헬스페이라는 사람이 정보요원으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런 크리어가 아니고 콜링 소명이다 대통령은 소명이 있어 안 되겠습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소명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도 4.15 총선에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입니다 이게 숫자를 다 만든 거잖아요 2020년도에 숫자가 다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다 표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빼고는 다 좌우대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데 선거가 이렇게 망가진데 아무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당선됐던 대통령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숫자를 다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는 뭐 경상북도 제외하고는 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도 다 표를 다 이동시킨 거죠 득표수를 증감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표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이재명 표를 증가시켜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박영선과 오세훈이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차이값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이 돼야 되죠 종 모양이 이 종이 두 개가 생긴 쌍봉 구조지 않습니까 어떤 선거이든 간에 선거는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는데 이번 4.7 보궐선거도 1년 전에 4.15 총선과 똑같은 흔적이 발견됐다 박성현 서울대 맹혜교수님 말씀이잖아요 대통령이 자유의 수호를 이야기를 하려면 헌법에 여러분들 규정된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믿음이 있어야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 수호가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말로만 자유의 수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말이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선거가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얼만큼 무너지는 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국가가 침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체제가 헌법이 여러분들 유린된 거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누가 지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리 ch님께서 아마도 세계 사기를 가장 잘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듯 합니다 사기도 가장 잘 치는 사람도 손꼽히겠죠 선거를 이렇게 하고 선거 사기를 당해도 저항 한 번 안 하고 입 다 다물고 뭡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유 수호의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대통령께서 자유 수호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 수호는 체제를 수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침략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권력을 다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도독질했는데 대통령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건 알바가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알바가 아니냐 그거를 안 다루려면 나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 문제를 안 다루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웃지만 얼마나 기가 찼 수 없겠습니까 선거 이야기는 많이 안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세는 자가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표 세는 자가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올린 페이스북에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36에 37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거 사기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선거 사기범들은 어떤 공직선거든지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직선거 분석을 향하면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조작범들의 실수나 실책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국 공직선거를 훔쳐온 자들은 아주 능숙하게 선거 조작을 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미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선거 사기 행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4일 날 나온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의 36에 37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다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든 착정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얼굴을 면을 세우는 수준까지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론 조작 여론 마사지가 가능하다면 훨씬 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세는 자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의 뜻에 맞춰 가지고 선거를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유수호를 국정원에 가서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진실되다라고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권호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짜 이재명을 쫓아 냅시다 문재인 정권에 실시된 모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4.15 총선부터 대선 지방선 교육감선거 보궐선거 등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2월 28일 12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가 공동대표로 인한 자유보수민주미래의 항해 인천의 주관으로 부정선거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아래 투표지들은 2022년 6월 1일 인천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당선 개표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선거 당일 나온 투표지들이 신권 다발처럼 개표장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 투입되었다가 나온 투표지라고 볼 수 없는 말끔한 모양입니다 가로 열고 투표지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접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공직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가짜를 적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가짜들을 몰아냅시다 박성견님이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올렸는데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권호영 변호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이 투표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 인천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투표지 다발을 잘 살펴보시면 선거일 당일 투표지인데 실제 투표함에 투입되어 나온 투표지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각종 공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기수법으로 차지한 공직을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는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여론에 의하여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지라고 봅니다 2024년 2월 28일 12시 인천광립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개양을에 이재명 씨가 출마했던 개양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빠하죠 이렇게 한 번도 접지 않는 그런 투표지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500원권 세뱃돈 받을 때 이런들 구정이나 추석 전에 신권을 은행 가서 받고 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빠빠하다는 이런들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표지도는 이렇게 지저분해야 되거든요 6월 1일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정선거 조사 촉구 기자회견 이런 내용이 나오기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보궐선거는 어떤 선거였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등의 과장이나 무슨 어매나 거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가설이다 가정이다 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보궐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양을 인천광역 개양을은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고 아주 그 지역구 관리가 단단한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냥 손 안 대더라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여러 번 더 할 수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거를 이재명 씨한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6월 1일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인천광역 개양을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득표수는 굉장히 복잡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자료를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조작됐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고 나면 어떤 국민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받은 겁니다 이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거 아닙니까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책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왼쪽이 밝힌 게 뭐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다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 2권 3권은 3구 대통령 선거만 분석해가지고 전국에서 표가 어떻게 이동된 걸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나 과장이 없이 그냥 숫자를 분석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번이 뭔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후보고 2번이 누군가 하니까 윤영섭인가 하는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6% 당일 득표 득표율 52%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4%입니다 좀 큽니다 큰 숫자입니다 표본오자 0에 3%를 넘어선 겁니다 윤영섭 후보가 사전 41% 당일 투표 득표율 45%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5%입니다 큰 겁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사전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차이값이 커집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해보니까 표가 이동하는 간단한 조작값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몇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에 넘겼는지를 그 소위 조작값 후보를 다 여러분들 넣어보니까 10%에 딱 걸려든 겁니다 10%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성가관리위원회 데이터가 만들어졌음을 찾아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딱 찾아낼 때가 어떤 건 바로 하단입니다 찾아내는 순간 조작값 10%를 발견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2% 당일투표 득표율 52% 차이값 0% 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투표 득표율 45% 차이값 1% 오차범위 낸 거죠 이렇게 조작값 10%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뭡니까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한테서 10%를 빼앗은 겁니다 윤형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4,022표를 받았는데 10%를 빼앗아가지고 1,402표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준 겁니다 전산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1,402표를 더해주고 윤형선 후보한테 1,402표를 뺀 겁니다 총 조작규모, 득표수 이름 증감규모는 2배인 2,804표가 되는 겁니다 10%로 움직인 겁니다 10%로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표를 공짜로 안 먹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2%로 나와있어야 될 건데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면 56%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윤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45%를 받았어야 될 후보인데 41%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숫자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딱 결과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4번, 5번, 6번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 자료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된 걸 다 수정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손을 안 댔으면 사전투표에서 17,829표를 얻었을 건데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19,231표를 만든 겁니다 윤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15,424표를 얻었을 건데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14,022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하단을 보게 되면 4만 4,184표, 3만 5,814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총후보들의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수정한 거가 밑에 있는 4만 2천표하고 3만 7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래는 4만 2천 7백 82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4만 4천 184표를 얻은 것으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윤 후보는 3만 7천 216표를 얻었는데 3만 5천 814표를 얻은 걸로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4.7 보궐선거는 조작값 10%에 이용돼 가지고 국힘당의 후보와 보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0%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명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온 것이 그냥 총계만 나왔지만 14,022표 가운데 1,402표를 훔쳤다 나오지만 1,402표는 다 어디서 훔쳤는 거 아니까 동단위에서 다 훔친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거소, 선상, 관외, 사전, 계산 1동, 계산 2동, 계산 3동에서 다 동단위에서 뭡니까 동단위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다 뺐어 가지고 그걸 다 합계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1,402표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쟁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만든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의심은 투표지 분류기가 의심을 많이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니고 박성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모임을 한다기에 제가 그냥 이렇게 선거가 조작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제쳐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죠 이제 뭐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은 저항정신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죽었지만 이제 홍콩의 그런 민주화 시위가 이루어질 때도 보면 참 홍콩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아 있구나 한국은 뭐 물질적으로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정시나 기백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맛이 갔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재앙하지 못할 거라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선거 콘텐츠는 엄청나게 탄압을 받죠 천명 이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들은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가 조작당하는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이후에 우파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과장하지 않고 그냥 해로 그냥 거짓을 내세우거나 거짓말을 만들거나 사람을 의미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뭡니까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그 숫자도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서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된 사실을 다 찾아낸 겁니다 사람들은 다 비겁해졌고 지도자들이란 사람은 한 번 더 해먹는 관심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식인들은 다 침묵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현재로서는 좀 딱한 거죠 그렇게 뭐 자기가 안 깨어있으면 지난 날을 되돌아볼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것이 눈 깜빡이는 감으면 코베 간다는 이야기가 뭐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그 사람들도 그냥 국민들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재임기간 중도 잘 해먹고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한 요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졌는데 또 내일 제가 쉬지 않고 방송 준비해가지고 또 내일 여러분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관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저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에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지필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